기상캐스터 배혜지 DC전기전자산업육성센터는 총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권립됐으며 호남권 최초로 전자기 신뢰성 시험장비 등이 구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가 갖추고 있는 기존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계해 전자기기 시험 및 분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등을 시행해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 기반에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DC전기전자산업육성센터 운영으로 전자부품연구원 본원과 광주지역본부 기술 이전이 이뤄지면서 지역기업을 통한 상품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지친 시민들에게 토요일마다 즐거움을 선사하는 광주 프린치 페스티벌이 6월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상역전 토요일에 일주일을 걸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6월 광주 프린치 페스티벌에서는 광주 프린치학교에서 배출한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6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IT산업 관련 기관과 연계해 우주행성 로봇인 광주라는 콘셉트로 행사가 진행되며 금남로 거리에서 로봇과 외계인들이 펼치는 퍼포먼스와 공연 등 20여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광주 프린치 페스티벌에 관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 프린치 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오는 23일까지 북문대로 일부 구간에서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합니다. 공사 구간은 북문대로 중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동훈 고가교에서 운함 3단지 앞까지로 연장 960m 구간이며 관내 도로 노면이 파손된 구간은 순찰과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보수하고 파손이 심한 구간은 덧씌우기 포장 공사를 진행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의 공사를 진행하며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3일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옛 전남도청 복원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광주시와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옛 전남도청 원형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됐습니다. 또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5월의 문 건립에 관한 내용, 5.18 기념관 건물 등에 대한 개념 정의, 5.18 관련 전남도청 스토리 발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추진 방향과 일정 등 옛 전남도청 복원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일기분 자동차세 29만 6천 건, 28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총 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 감소했으며,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서구가 7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21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12월에 납부할 이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함께 납부하면 이기분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와 인터넷 뱅킹, 위텍스 홈페이지,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상금 추가 부담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말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지역 문화 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7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가 개최됩니다. 제7회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는 오는 17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예선을 거친 총 12개 경연팀이 참가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학창시절 에피소드, 어머니와 딸의 애틋한 이야기 등을 전라도말로 풀어낼 예정이며, 방청객을 위한 경품 응모 행사와 전라도말 퀴즈 대회 등이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또는 전라도닷컴으로 문의하면 됩니다.